360 매도가 진행 중에 있고 전율시가를 청산자리로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시초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360을 기준으로 362, 358 여기를 1차적인 진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360이 근처에 들어오면 매도 355까지는 매수는 계속 포기해요 매도 쪽으로 계속 확 움직여라 한 번 움직여라 그래도 위로하면 어떡하냐 빨리 좀 이태라 청산 되신 분들은 먼저 축하드리고 359.2봉입니다 70까지 체결이 다 됐어요 651, 251 이렇게 가볼게요 651은 하나 청산 하나 청산 이거 청산대기고요 아 8도 체결이 됐네요 360.2.10 청산대기를 하겠습니다 362.3 0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353 돌파하면 순절이 있고 60으로 좀 낮추겠습니다 좀 여기서 빠지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왔다 거의 다 왔다 이제 두틱전 아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거쳐 두틱 한틱 오! 청산! 아 길었다 1시간 30분을 채웠네 아 욕 봤다 야 요거 먹겠다고 욕 봤다 일단은 시초가 매매는 성공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